짠! 부엄빵 맛집이네 아 뜨거워! 나 태어나서 이렇게 띄고 먹으면 맛있다 부엄빵 맛있다 부엄빵 이거 먹으면 안 돼? 아 형 이런 길거리 부엄빵 진짜 온답니다 부엄빵 맛있죠? 요즘 잘 안 팔아요 포탑도 잘 안 팔고 부엄빵 먹은 지가 진짜 시장당 하나만 살아남아 한 입씩 먹어야지 그런 건 아니지? 그게 거기 집에서 대기 유명하대요 가중생이랑 가는데 우와 중앙시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식사하시면서 그 아까 원래 이제 상품 끊었었죠? 아음 아음 아, 진짜 맛있겠다 아음 아음 끽떡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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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상 충장 준짱 준짱 우리의 음악을 작가님이 만든거야? 장마장 이걸 다 맞추면 진동입니다 다 맞추면 맞추면 이렇게 10점 주지 맞추면 진짜 인정입니다 형 다 맞추면 아니 근데 이거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의미하는 것도 되게 드럭네요 쉿 들어가 와 코코넛이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 오케이 알이 더 돼요 맛 맛 바질이 좀 더 들어갔어야 될래 바질 맛이 들려야지 바질 들어갔어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ATM을 가지고 있는데 그냥 완전한 ATM을 가지고 있어야 될래 너무 많이 넣었나? 너무 많이 넣었다 오일 조금만 더 넣으면 좋겠다 아 그래 오일 오일을 들렀구나 아우 노 위에서 연결되지 않는다 이는 믿을지 못할게 야채만이 너무 강해 그렇지 너무 세졌어 자시랑 마늘도 조금 더 넣어야 될 것 같아 치즈? 치즈는 상관없어 치즈는 좀 더 넣었다 아마 치즈도 좀 더 넣었다 자 잘 먹겠습니다 음 아니 혼자 밥먹는 거 한 번 바 thirst 겨우 한 바 Airport 진행 뼈비는 여기서 consum 밥 먹자 아니 쉽지 이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취미가 없어서 정확하게 꺼졌어요, 기계가. 넘었어, 넘었어. 아까 웃는데 80까지 올라갔어. 왜 웃어? 왜 웃는 거야? 라멘이 웃겨? 라멘이 장난이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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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웃는 거야? 기억이 너무 많은데. 아, 기가 막히게 망했네. 지단이 아니고 프라이툰. 남준이 형, 그쪽은 거의 다 됐어요? 아, 여기 10분이면 돼. 맛있네. 뭐 먹었는데? 계란 프라이툰. 형, 이거 들고 있어, 봐봐. 한 입 한번 먹을게요. 이거, 이거 생선이야. 약간 우리 어릴 때 막 월드 같은 데 막 늘려 쓰던 약간 그런 느낌인 건가? 수부진, 수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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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빵, 모닝빵, 모닝빵. 이거를 여기 두고 태형이 먹게 하자. 아무것도 못하게.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먹게 봐야죠. 우유야. 빵 찍어 먹는 거 아니에요? 아, 빵 먹고 목 막히면 우유 마시라고. 이것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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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우리 주임 씨와. 태형이 좋아야 됩니다, 이거. 형, 다 줄 수 있어요, 형. 이렇게, 다 줄 수 있어요. 빵 먹히면 우유 마시라고. 어, 느낌은 우유 마시라고. 抹茶じゃないですか? 緑です緑 美味しく ジミさん美味しい 美味しい 幸せ 美味しい 美味しい 美味しく 幸せ 美味しいですか? ジミさん美味しい顔をしたいと 美味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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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本当に怖い 美味しい 美味しい? 美味しい? 何かおかしいですよ表情が マジだマジ 全然大丈夫 あぁ 演技 さぁマスターが どうしたの? どうしたの? 美味しい 何これ全部 匂いが 匂いがブンブン 匂いがブンブンですね 何かあれ あぁ 美味し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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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僕は3回 食べます 僕は3回食べます 俺 어라? 니오이 다이소브? 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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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소브? 다이소브 다이소브 어라? 야야 쪘다 와루인다 고마 고마 와루인다 다이소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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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둥이 왜요 특별 취향인가요? 아 특별 취향 자 메론맛과 딸기맛과 바나나 맛 있어 뭐 먹을래? 저요? 앉아 카메라 안나와 저는 메론 맛은 먹겠습니다 멜론. 야, 잘생겼어. 멜론이 제일 맛있어. 아, 그래요? 봐봐. 딸기, 방향, 멜론 있잖아. 지금 멜론만 현재의 수가 줄었잖아. 근데 멜론이 제일 맛있어. 그럼 마..마..맛이..맛있어요? 괜찮지? 네. 그렇지? 멜론 괜찮다니까. 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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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만 안 봐도 맛만은 보는데 올라갔어. 우리 할머니 통통한 걸 좋아하셔서 올라갔어. 올라갔어. 짜자잔. 짜자자자. 야, 남진 얼굴 좀 닦아줘. 야, 휴지 좀 더 가져와봐. 형! 물 닦아줘 더 하자. 아, 진짜? 여러분, 지민이.. 남진이 좀 먹어봐. 이게 바로 지민이 인성의 실체.. 맞아요, 저희 인성의 실체입니다, 여러분. 잠시만요. 네. 네. 네.